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워진 소나타를 선사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세단으로 변화한 소나타의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개인을 위한 첨단 기술입니다 소나타는 탑승 전에 미리 당신을 인지하고 맞춤옷을 입은 듯 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려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소나타는 당신이 놓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전방위 센싱 안전 기술을 통해 당신과 동생자를 입체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워진 차세대 플랫폼의 기반에 구현한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디자인 철학은 보다 감각적인 스타일로 진보적인 당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는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원하는 당신을 잘 알고 당신만을 위한 놀라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현대 자동차를 대표하는 첫 모델 소나타 당신의 퀄리티 타임을 위해 적용된 각종 스마트 엔지니어링 디테일들을 소개합니다 바쁜 아침에 차키를 두고 나와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대 디지털키 앱을 폰에 설치하고 차량을 등록하면 스마트폰만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아웃사이드 핸들에 접촉해 도어를 열고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 시동을 걸어보세요 저전력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원거리에서 미리 도어를 잠금, 잠금 해제하고 트렁크를 열거나 원격 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디지털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원하는 사용자에게 기간과 권한을 설정하여 쉽게 공유 가능합니다 완전한 운전을 허용할 수도 있고 트렁크나 차 문만 열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커넥티비티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경험해 보세요 자동차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경우 운전자가 바뀔 때마다 시트 위치 등을 조절하느라 번거로우셨죠? 개인화 프로필 기능을 통해 이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해 보세요 새로운 소나타에선 3명까지 시트 포지션, 아웃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AVN 화면, 드라이빙 모드, 내비게이션, 라디오 주파수, 실내 무드 등 웰컴 사운드, 블루투스 연결까지 모두 개인별 설정 저장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운전자 프로필을 선택하면 자동차를 해당 운전자에 맞는 세팅으로 변경해 줍니다 현대 디지털 키를 사용할 시 아웃사이드 핸들에 폰을 태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개인화 프로필 기능을 통해 이제 언제나 당신만을 위한 드라이빙을 즐기세요 신형 소나타의 차세대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은 사용이 편리합니다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는 수많은 주행 정보 중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 화면 또한 즐겨 찾는 기능들과 바탕 화면 편집이 가능하며 기존의 클러스터에서 글로만 표시되던 사용자 설정을 직관적인 그래픽과 부가 설명을 통해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PC에서 직접 USB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아 차량에 연결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차량 안에서 고객이 차량을 사용하는 중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해진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운전 중 스마트폰 검색을 하거나 내비게이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위험하고 번거롭습니다 우리는 카카오와이와 협업하여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안전하고 즐겁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내비게이션 검색뿐만 아니라 뉴스, 환율, 날씨, 영화 등 생활 정보를 찾아보세요 주행 중 온도 조절이 필요할 때는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따뜻하게 해줘 라는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자연어 음성 인식으로 더 편리하게 소나타에서 퀄리티 타임을 경험해보세요 자동차로 운전자 눈앞의 풍경을 손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내장형 주행 영상 기록장치 빌트인 캠을 만나보세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사고 시 2차 상해 우려도 없습니다 대형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저장 영상 리스트를 손쉽게 검색하고 고해상도 영상을 확대하여 번호판까지 확인해보세요 이에 더해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주행 영상을 타임랩스 기법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쉽게 다운받고 SNS 공유 또한 가능합니다 10년간 메모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무더운 여름철 105도의 고온에서까지 작동합니다 현대 자동차만의 빌트인 캠으로 더 편안하게 내 차를 보호하세요 양손에 짐이 가득하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차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여느라 고생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터치형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잡으면 도어락이 해제되고 당기면 바로 문이 열립니다 이제 차량 키를 사용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동작 없이도 간편하게 차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객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현대 자동차의 배려입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머무는 동안 더 넓고 간결한 실내 공간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센터 콘솔을 차지하고 있던 기계식 변속기 대신 직관적이고 편리한 버튼식 변속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으로 한층 더 넓어진 실내 공간은 보다 더 넉넉한 수납 공간을 선사하며 표준 신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전자가 편안하게 팔을 거치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더했습니다 오조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각적 촉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섬세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아이가 콘솔에 음료를 쏟는 경우에도 주행 중 버튼을 누르는 실수에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설계했습니다 심미적인 아름다움과 한층 더 강화된 안전 기술에 앞서 고객을 생각했습니다 주행 중 바른 자세는 안전 운전뿐 아니라 척추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신형 소나트에 적용된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은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당신의 현재 자세를 분석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이상적인 시트 포지션을 추천해 주며 사이드 미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까지 조정해 줍니다 승차 중에 시각적인 개방감은 단순히 여유로운 공간감뿐만 아니라 편안한 승차에도 결정적입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의 신형 소나트는 일렬 시트의 형태도 슬릭하게 바꿔 여전히 편안하면서도 후속 탑승자에게 탁 트인 개방감을 줍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장시간 라이딩에서도 멀미를 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동승석 릴렉션 커포트 시트는 원터치로 휴식을 위한 무중력 자세를 만들어주며 원터치로 제자리 복구가 가능합니다 신형 소나트의 스포티하고 스마트한 시트로 퀄리티 타임을 즐기세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공조 오토 버튼을 선택하면 바람이 최대 세기로 나와 신속한 온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센 바람이나 소음이 거슬리는 고객은 다시 수동 모드로 공조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자 현대 자동차는 오토 모드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오토 3단은 풍량색이 1에서 8단계 2단은 1에서 6단계 1단은 1에서 4단계 사이에서 풍량을 조절해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차량을 적정 온도로 만들고 싶은 고객은 3단으로 바람 세교와 소음에 민감한 고객들은 1단을 선택해 1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오토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용 버튼으로 공기 청정 기능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청정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 넥이 모드로 전환되고 미세먼지 정화 필터와 이온아이저 살균 필터가 작동하여 맑은 공기를 공급해줍니다 신형 소나타는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실루엣이 아름답습니다 럭비공 같은 대담한 볼륨감과 맞춤 정장처럼 샤프한 엣지가 주는 스포티함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포티하고 감각적인 프로파일을 위해 엔진 룸을 과감히 줄이고 휠 베이스를 늘렸습니다 후드와 전고를 낮추고 카울 포인트를 후방 이동하여 루프에서 트렁크 리드까지 유려하게 이어지는 포도어 쿠페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과감하게 후드 파팅 라인을 없애고 헤드램프 또한 하나의 스킨처럼 구현하여 매끈한 볼륨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고 부릅니다 신형 소나타의 도어 암레스트는 수평으로 길게 뻗는 디자인 형상으로 역동적이고 유려합니다 도어 암레스트의 수평면을 넓혀 팔을 올렸을 때 편안하면서도 다리와 무릎을 움직이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인체 공학 설계를 바탕으로 도어 암레스트 안쪽을 정교하게 다듬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풀핸들 형상을 구현하였습니다 디자인과 편안함을 둘 다 잡은 신형 소나타의 도어 암레스트 및 풀핸들에서 퀄리티 타임을 경험하세요 신형 소나타의 스포티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는 헤드램프의 라이팅 시그니처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현대 자동차 연구원들은 크게 두 가지 과제에 부딪혔습니다 첫째, 라이트를 켰을 때는 램프처럼 보이지만 라이트를 끄면 크롬 몰딩처럼 보이는 특별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소재를 테스트했습니다 렌즈 외부를 코팅하는 쉬운 방법이 있었으나 스크래치가 날 경우 빛이 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렌즈 두께를 최소화하고 렌즈 내부를 코팅하였습니다 둘째, 드라마틱한 그라데이션을 완성하면서도 헤드램프로써 충분한 밝기가 필요했습니다 라이팅 가이드 공법을 이용할 시 디자인은 우수했지만 전방 밝기가 어두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부 코팅에 수십만 개의 레이저 타공을 통해 적절한 그라데이션과 충분한 밝기를 확보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라이팅 시그니처는 디자인과 성능을 둘 다 놓치지 않겠다는 현대 자동차 연구원들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입니다 이에 운이 감사합니다.